화햄 한국에서는 링가드라는 단어를 잘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수입해 오는데 직역하면 전이대라서 반동이다 각 떠오르기 때문 전이대 쓰레기 같은 파란 카드 쓰다가 빨간 카드를 쓰니 간배가 새롭군 토라 hhhh 비덕 뭐? 예에엠쥬 하하 순벌의 이시계 뭐야 왜 뭐야 왜 썼지 괜찮아 같은 턴에 잡았어 1 1 터 지 와 1박 타격 스무리 나이스 후 오오 다클 와서요 이거 오오오오오오 바로? 집을? 아니! 눈피해봤데 다른 것도 해봤데 근데 이제 제거 뜨면 뭐 지우지? 제거 변화 대비로 흡혈 봤죠? 디펙트를 지우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요? 제발 디펙트 좀 지워줘 시어박딜 이제 대체 뭘 변화해야되지? 어니? 변화로 사기치네 저는 제테크를 통하여 수비를 무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벼락 라이트닝 흠 개아팠 얼얼... 제물빴다 아닌가? 아니? 설마 기사회생도 같이? 아니 그냥 난관수하고 지울까? 아니 근데 지울거 없네 제물이나 줘봐요 무감 플러스다 아냐 참아 뭣 오지구요 오늘 신세계 백화점에 다녀왔는데 다들 두바이 초콜릿에 미쳐가지고 두바이 초콜릿 첩살덕까지 나왔더군요 두바이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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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에에에에에… 지금은 무감각 강화에도 별 도움이 없네 아아아 니 바리케이드를 안 썼잖아 아따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타락구 스네코는 에바인 것 같은데 저열먹을 사람 그게 나다 나를 저열먹을 사람이라고 불러다오 이 엠주인데 물음표 밟을까 아닌데 기사먹어야 되는데 전투하자 이 엠주 남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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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이 도착 이 초콜릿을 무시하고 복숭아 하나가 통째로 올라간 요거트 크림 컵케이크를 싸웠답니다. 천천히 심보흡 아 999 골드 갖고싶다 지금 소멸없는거 에반데 이거 난관 못쓰잖아 영혼 갈랐다고 다섯글자로 웃겨보겠습니다. 나 아직 랩실 헐 경로 슬서운 이야기 아니야? 랩 써운 이야기 광기? 그건 웃긴게 아니라 공포에요 호러 연구 도구가 연구실에 있는게 왜 무서운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림 다섯글자로 철리 스라이폭스 복숭아 라떼 케이크 점색해보세요. 비쥬얼 진짜 풍요적임 안살수가 없었음 비쥬얼 영절 참호 영혼 깔랐다고 끝났네 참호 나왔는데 어쩔건데 첨탑아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어 과연 강화할땐 언제고 이제와서 지우겠다는건가 영채화? 3방어도 얻는 카드 아닌가 대학생들 기숙사는 통금시간 꼬박꼬박 있는데 대학원생 기숙사는 크리페스일까요? 그건 바로 그건 바로 승리의 줌은 석재달력을 부탁해 넌 알아서 터져라 엔트로피 레옹채화 레옹채화 배옹채화 되어보니 비쥬얼 크기 아리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끝나네. 이게 그 파란 쓰레기랑 같은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가 맞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버텀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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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꽝 엔트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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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쩜 이렇게 강력할 수가 심장허더풱 1댐 때리죠 아니 이게 어떻게 디펙트랑 같은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디펙트도 밀집 2배 줘라 방어도 2배 힘 2배 독 3배 독 3배 스킬 2배 독 9배 쓰레겐 꽉 꽉 꽉 Dang